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8장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소녀나 내 외소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노인이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친이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친이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들의 살부 지인이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게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징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래하는 거리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징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징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징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징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부터 18장, 19장, 20장 이렇게 차례대로 볼 텐데요. 이 18장에서 20장까지는 저희가 전에 살펴본 11장에서 15장까지 레위기 성결법이 있었는데 그 성결법에 이어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 11장에서 15장까지는 우리의 의식주 먹고 또 입고 또 사는 집에 관련하여서 어떤 것이 정한지 부정한지 그런 개인적인 삶의 측면에서 정결함과 부정함 또 그런 것들을 정결하게 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던 것이 중심이었다면 이제 18장에서 20장까지는 조금 더 적극적인 생활의 실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측면도 다루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거룩한 삶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18장과 또 20장, 이 18장과 20장 두 장은 가족이라는 최소한의 사회관계 속에서 지켜야 하는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 사이에 낀 이 19장은 전체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전체 사회 구성원이 함께 지켜야 하는 그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8장, 20장을 통하여 해서 온전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그 테두리 안에 그것이 전제되어 있을 때 그 속에 사회 구성원, 사회 질서가 온전하게 마련되어진다. 그 전체 사회 질서가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18장에서 20장의 전체 구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는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지만 이것은 반드시 가정과 또 사회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아름다운 질서로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18장 5절 말씀에서 나는 너희의 여와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와 가난의 이방 풍습들을 너희가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 말씀에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야마 살리라. 나는 여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살리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육신의 모든 삶을 포함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육신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죠. 영생을 다 포함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삶을 너희가 생명 가운데 살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반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또 이방 풍습과 그런 문화들을 따를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가난한 족속을 그 땅에서 멸하셨고요. 또 이스라엘 중에서 그것을 따라하는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또 그 관계에서 제외하고 끊어버리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24절로 29절 말씀에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라고 했는데 가난한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28절에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과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징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족속을 멸하시고 그 땅에서 다 쫓겨내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그 문화를 따라하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고 그 땅에서 다 쫓겨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8장의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6절에서 23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 따르지 않아야 되는 따르면 안 되는 이방의 성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20절까지는 근친상 간의 금지, 가족 간의 결혼이 금지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21절에서 23절까지는 끔찍한 내용들입니다. 인신제사, 동성애, 수간 등 비인간적인 그런 가늠 행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23절까지는 6절에서 23절까지 이 내용들 전체는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 모든 죄들이 가족관계를 파괴하는 죄들이라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악함이 있는 그런 공통점이 6절에서 23절까지의 나열된 죄 가운데 공통적인 내용들입니다. 먼저 근친상 간과 가족 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범위에 대해서 6절에서 먼저 언급하기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성관계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쭉 20절까지 어떤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지 나열하고 있는데 읽기에 좀 민망하죠. 간단히 요약하면 어머니, 계모, 누이, 이붓누이, 손녀, 고모, 이모, 숙모, 며느리, 형수, 제수, 처형, 처제, 장모 이런 이들과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기도 좀 민망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전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됐는데 말하기도 부끄럽고 지금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당시 이집트와 가난의 성문화가 이토록 물란하고 또 비정상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도 이러한 이방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이러한 근친상관 또 비정상적인 행위들을 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20절까지 이런 내용인데 21절부터 23절까지는 그야말로 이런 비상식을 넘어서 끔찍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21절에 자녀를 불에 태워서 몰렉신에게 바치는 그런 인신 제사를 금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21절에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22절은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남자끼리의 동성애 뿐만 아니라 여성끼리의 동성애도 포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23절에 수간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짐승과 성관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인데요.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21절의 인신 제사에 성적인 표현이 없어서 조금 다른 내용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죄들의 공통점은 결국에는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서 가족관계를 파괴하는 데까지 이르는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의 인신 제사는 부모들이 그 육신의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를 불에 태워 몰렉신에게 바치면서 그렇게 자녀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제사를 지내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문화가 아니고 가정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부모가 어떻게 자식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신 제사의 문화 가운데 있었던 그 이방 민족들은 서서히 가정이 파괴되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져 갔던 것이죠. 23절의 수간, 짐승과의 관계, 성관계를 맺는 것인데요. 여러분 사람이 짐승과 성관계를 맺을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짐승 같은 이런 일을 하게 된다면 그 이유는 사람이 그야말로 가장 원초적인 그런 본능에만 충실한 그런 짐승과 같은 타락한 상태까지의 가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일 리가 없죠. 그 가운데에 인신 제사와 또 이 수간 이 사이에 21절과 23절 사이에 동성애가 나오는데요. 오늘날 이 동성애 또 동성애자를 인권 존중의 관점에서 다루기 때문에 언급을 하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편견을 가지지 않고 또 대화하고 서로 기도해 주는 관계가 되어야 하지만 성경은 이 동성애 자체에 대해서는 분명히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금지 조항으로 인신 제사와 수간 그 사이에 동성애를 이렇게 나란히 놓으시면서 이것은 하면 안 되는 것이다. 금지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명하게 주님이 우리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동성애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결코 어떤 한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거나 그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불평등하게 만드는 그런 법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아름다운 질서가 이루어지도록 유지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불변하는 진리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명확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사람은 그야말로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가정이 파괴되고 사람의 온전한 삶이 아니라 짐승과도 같은 그런 가까워지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끔찍한 일들 이런 정도의 죄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마음 안에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의 가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부부 사이 이외의 사람과 가늠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동성애, 수간 등 인간으로서의 선을 넘는 그런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녀를 부모의 욕심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 또 주님의 뜻을 받아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순종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이것은 아주 최소한의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은 더 엄격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행하는 것 이전에 우리 마음으로도 가늠을 생각하지 말고 다른 이와의 비정상적인 관계들을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또 보는 눈을 지키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지켜지는 것이고요. 또 가정이 지켜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전체 사회에 아름다운 질서가 유지되고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5절 말씀 붙잡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규례와 법도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영이 살아나고 연약한 육신이 회복되고 천국 소망에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지켜지고 살아나게 해주시기를 또한 기도할 텐데요. 음람과 타락의 문화가 가정 안에서 떠나가고 말씀과 생명의 역사로 가정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룸보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자신과 이 사회와 우리의 가정과 아버지의 온 하나님 살아가는 삶의 형편을 주님께서 살려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안에만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과 기도에 순종하며 아버지 제 영이 살아나고 육신의 연약한 부분들이 다 회복되고 살아나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천국 소망에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정욕과 아버지의 세상 가치관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과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무엇보다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가정에 문제가 있는 아버지의 이들 하나님 아버지와 그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아버지와 주님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 그 가정에 아버지와 문제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기도 제목으로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들이 거룩하고 정결함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이 아버지의 살아나는 역사가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란과 타락의 문화가 가정 안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기도 가운데 온 가족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연합되고 성령 안에 하나 되고 연합되고 하나님 그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아버지의 탄식이 있습니다 애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은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그 간절함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께서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 제목들 눈물로밖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를 아버지와 주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 돌보시고 오 주님의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눈에 눈물이 아버지 거두어지고 그 마음에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되고 온전한 가족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인이라 말씀하시면서 동성애를 하나님은 금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동성애 합법화를 조장하는 건강가족기본법 개정안을 막아주시고 평등법 차별금지법의 시도를 막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한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참 인간답게 살아가는 이 나라와 민족이 또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보러 기도하고 개인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계신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동성애 하나님의 법화를 시도하려는 모든 아버지 시도가 부산되게 하여 주시고 국회에서 그런 법들이 통과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만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법들을 올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삶을 살기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이끌어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시도가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멘